어서 오십시오. 조용한 룸으로 안내해줘요. 2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 찾는 남자 손님 한 분 올 거예요. 이리로 안내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태리 웨딩? 그럼 저 여자가 제이그룹 안주인 이태리였어? 어머 어쩐지 들어오는데 환하게 빛이 나더라. 제이그룹 이태리? 그래 뉴스나 신문에 툭하면 나오잖아. 유행을 선도하는 리더 어쩌구. 아 어쩐지 낯이 있더라. 저 집 둘째 아들이 우리 학교 경영학과 1년 선배였거든. 그때 학교에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돈 많은 여자는 늙지도 않네. 아 저런 여자는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 일행분 계십니까? 이태리 씨라고 그 여자 한 분. 뭐야? 저 인간이 제이그룹 안주인을 왜 만나는 거야? 오랜만이네요. 7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사모님? 앉아요 김기사. 김기사? 그럼 이태리 운전기사였나? 토마토 주스. 난 커피로 줘요. 아메리칸. 네. 사모님. 제가 이렇게 사모님을 뵙자고 한 건 얼마 전 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억울합니다 사모님. 김기사. 7년만? 7년 전이면 우리 아빠 사고 나던 해인데 7년 전이면 우리 아빠 사고 나던 해인데 7년 전이면 우리 아빠 사고 나던 해인데 8년 전이면 우리 아빠 사고 나던 해